솔직하게 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 달아 놓을게요. 추가 1. 어제저녁 저 남자랑 대화를 하다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완전 흥분상태로 막 휘갈게 쓴 막글이었는데 이걸 또 읽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요 카톡으로 다들 뭐 전화해 그랬어 등등 이런정도는 쓰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식으로 장난 애교로 틀리는걸 이거랑 오타랑 아예 몰라서 쓰는건 딱딱 다른 티가 나잖아요. 저녁 먹었어? 나 이제 퇴근하고 옷 벗어? 이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오타로 보이냐고 차라리 감기 나아 이런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정말 모든게 엉망인건 아예 답이 없더라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변이하는 괴상한 그 단어들. 댓글 보면 대부분 이에 불가하다 너무 심하다 이러는데 이런 와중에도 역시 맞춤법을 평소 많이 틀리는 분들은 그 남자랑 똑같이 긁힌건지 그런걸 왜 지적하고 그래? 이러면서 난리네요. 왠지 그랬어? 라고 해서 제가 왠지 그랬어? 라고 일부러 똑같이 물어봐도 이 남자는 전혀 모릅니다. 세뇌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단어고 뭔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아니 너 세뇌 몰라? 이렇게 설명을 하지. 본인이 틀렸다는걸 아예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차라리 나는 맞춤법이 약하다. 제가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 사실 나도 좀 그런게 있어. 우리 같이 공부 좀 하자. 이럴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같이 하자고 했죠. 근데 안해요. 꼭 그래요. 이런 경우 맞춤법 파괴자들은 하나같이. 너 너무 예민하다. 아 뭐 그게 뭐든 대충 뜰만 알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거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랄지. 여하튼. 이렇게 글이라도 쓰고 나니까 제 마음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흐린 눈을 하기에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러면 안돼. 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팀장이 그랬대. 솔직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 거기다 화룡점정으로 새차까지. 여하튼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기본은 하는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모든 사람이 다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너무 심각한 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건데. 30년 넘게 살면서도 저러고 있다? 이거는요. 모르는 걸 떠나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고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뭔들 그게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고 다른 연 찾는 게 맞아요? 2번. 맞춤법 때문에 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왕 오타라고 핑계만 대면서 고칠이 하지 않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 다른 것들은 어떨지 티가 딱딱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단어 틀리는 거 고쳐줬을 때 아 그래 내가 좀 헷갈렸네. 아씨 공부를 좀 해야겠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으면 쓴이도 이런 썩은 감정은 안 느꼈겠죠. 추가 2. 완전히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까도 저녁 먹었어라면 연락... 그 난리를 쳤는데 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오길래. 아니 도대체 왜 자꾸 저녁이라고 하는 거냐. 대놓고 물어봤더니 이건 또 몰랐대요. 그래도 이번엔 오타가 아니네. 다행이다. 그래서 너는 솔직히 맞춤법이 너무 심각하다. 왠지 같은 없는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대대 구분 못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이전에 세뇌, 세차, 저녁, 솔직하게 옷 벗어. 뭐냐. 게다가 그냥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지. 왜 자꾸 오타라고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이유가 뭐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걸로 면박이라도 줬냐. 같이 공부하며 잘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등등 엄청나게 화는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했는데 이 인간이 여기서 또 그래서 나들은 어떡하라고. 이러는데 와 미친 정말 마지막까지 이래요. 사람이 폭발을 하더라고.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건가. 아니 외국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3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살았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단어들 아닌가요 이거. 저녁 뭐 먹을까 하는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끝까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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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똑똑한 너한테 꺼져줄게. 이런 자격지심까지. 그러면서 본인은 다 알지만 오타로 실수로 틀리는 건데 계속 지적을 하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또 집요하다 이럽니다. 아니 미친. 어느 정도 틀려야 지적을 안 하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전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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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건데 제발 이젠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 좀 해라. 지금 이게 유치하게 자존심이나 세울 일이냐.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인이 되라라고 해줬어요. 저도 나이 30 넘게 살아오면서 냄새, 구지, 안 등등등 이렇게 틀리는 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솔직하게, 세뇌, 세차 이런 건 진짜 와 이거는요. 한솥 창업주의 아들이 애사심이 차고 넘쳐가지고 솔직하게 라고 하는 거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섯섯섯 섯섯섯 아 그러고 보니 또 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깜빡했다.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오타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왼손잡이라 그래 왼손잡이 어? 왼손잡이라서 오타가 심한 거라고 정말 곧 죽어도 모르는 게 아니라며 고집과 땡깡을 쳐부리는데 이거는요. 이야 무식한 것도 정도를 넘으니까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하튼 완전히 끝내고 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같은 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1번 맞아요. 쓴이도 이걸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가 다 보입니다. 절대 상대방한테 꼽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이죠. 분명 저 남자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끝까지 찌질한 한 남자 모습만 보여주고 가네요. 몇 번 지적을 받았으면 최소한 고치는 성이라도 보여야지. 내가? 틀리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어? 이딴 고집 부리면 친구든 뭐든 순식간에 정렴이 뚝 떨어지죠. 또 거기다 자존심 상하는 거 티 오지게 나는데 몰랐다는 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오타라고 우기는 정말 노답이야. 그 와중에 또 왼손잡이 이 지랄... 2번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맞춤법을 잘 지키는 건 그렇게 큰 매력으로 오진 않는데 반대로 이걸 틀리면 매력이 확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아마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3번 아니 왼손잡이라 오타가 많다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사람들 톡 보낼 때 양손으로 타자 치지 않아? 4번 나도 살면서 이런 거 실제로 두 명 겪어봤어요.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도 기본적인 맞춤법 못 고치는 것들. 아니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얘들 특징이 있어요. 일단 고집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돼 돼 구분 못해 가지고 구분하는 법 알려줬는데 자기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편해서 그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우기고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 사람 정말 없어 보이고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몰랐으면 그냥 몰랐다 하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누가 나한테 알려주면 아 그래? 나 몰랐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왜 이래? 되 됐으니? 맞아요. 맞춤법 빌란들이 딱 그런 소리를 하죠. 아이씨 대충 뭔 뜻인지 알았잖아. 그리고 이런 거 몰라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꼭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전에 하도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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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가지고 진짜 참다 참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금이냐? 라고 했더니 끝까지 지가 맞다고 우기던 어떤 40대 아줌마가 생각나요? 5번 소개팅으로 만나기 직전에 몸이 좀 안 좋아요? 라고 했더니 소, 푹 소! 이런 거 보고 시껍 바로 파한 거 생각나요? 6번 저는 삶에서 빡그릇까지는 들어봤는데 솔직하게는 오늘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세상은 넓다니까? 7번 그래 좋게 봐줘서 던지 든지 안 돼서 뭐 이 정도야 뭐 아직 내 상에서도 안 고쳐지는 거고 흔한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세차, 소찍 이건 개오바 아닌가? 아니 그럼 세탁소도 세탁소라고 할 거야 뭐야? 어? 여하튼 사람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옆에서 이런 걸 말해줬을 때 배우거나 고칠 의지조차 없다면 그냥 평생 딱 그 거지같은 수준에 머물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네 됐으니? 맞아요. 나도 틀리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어? 그러나 저 남자 정도면 분명 자기 주변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건데 처음엔 저도요. 너무 안 됐다 싶어서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줄까 해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를 해볼래 했다가 발악하는 거 보고 정뚝 떨어진 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저라고 살 겁니다. 뻔해요. 8번 그래 뭐 이런 거 잘 모를 수는 있지. 사람이 너무 멍청하다든지 아니면 국어시간에 잠만 쳐잤거나 그것도 아니면 평소에 책을 아예 안 읽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거지같은 자존심을 부리면 거기서 그냥 아웃이지. 어? 네 됐으니? 맞아요. 솔직히 외모도 그렇고 다른 건 괜찮았어. 그러니까 놓치기가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공부 좀 해볼래? 사실 나도 까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참에 공부 좀 하게? 이랬더니 바로 아 그래 네 똑똑하다 잘났다 꺼져줄게. 아니 무슨 솔직하게 저녁 세뇌 이런 건 기본 아닌가? 이걸 아는 게 똑똑해서 자기가 꼽주는 거라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9번 나 스무 살 때 만났던 전남친이 생각납니다. 진짜 너무 쪽팔려서 여기에 쓸 수도 없는 수준인데요. 그 이후로 못 배운 사람은 절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어요. 뭐라고 할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랄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 네 됐으니? 저도 그래요. 같이 공부해서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멍청했어. 바로 그 빨침 버튼 눌려가지고 오타라고 우기는 모습 보니까 진짜 확 패고 싶더라니까. 10번 근데 쓴이 혹시 일배합니까? 아 이것도 뭔 개소리야!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어질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어떤 분야든 진상들은 하나같이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자기가 틀린 걸 알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순간 자존심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존심을 언제 세워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참 뭐랄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맞춤법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인데 사실 옛날에는 저 이거 그냥 수정하는 거 없이 그냥 막 올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걸 마음을 바꿔먹었냐면 어떤 남자가 글을 올렸는데 그때가 한 5, 6년 전일 겁니다. 남자가 글을 올렸는데 남자는 남자인데 CD라고 해서 뭐라더라? 체인저 드레스인가? 아무튼 성전환 수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남자 그 자체인데 옷만 여자처럼 입고 화장하고 다니는 여장 남자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 스스로는 영혼만큼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글을 올리는데 이야 이게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끝마다 그래도 나도 그랬고 계속 서울역 비둘기처럼 두고두고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알 수 없는 거부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한 10부작인가 됐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이게 안 돼.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고쳐야겠다. 내가 한번 고쳐보자. 나도 진짜 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찾은 방법이 맞춤법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군요. 네이버에 띄어쓰기 검사하기 맞춤법 검사하기 이런 걸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창이 떠요. 그리고 아마 폰으로 카톡 보낼 때도 그런 수정해주는 혹은 찾아주는 어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한 문장 한 문장 드래그 해가지고 틀린 거 찾고 틀린 거 찾고 틀린 거 찾고 이거를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안 해도 대충은 알게 되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는데 아무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많이 틀리는데 어쩌면 좋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 혹은 어플 찾아보면 바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뭔가 문자를 보낸다든지 톡을 보낸다든지 할 때 한 번 검사만 해보면 돼요. 물론 이게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쳐지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